오늘 아침 미련아 눈을 떠보니 호비영이 나를 부르네 과연 뭐라고 했을까? 뭐라고 불러있을까? 나를 보며 외치죠 밥 먹어라 밥 먹어야지 나는 눈을 감고 말아 둘이 다른 거 하는 거야? 같은 거예요? 깨우지 마 깨우지 마 날 좀 내버려 둬 내버려 둬 하루 종일 게임하다 잠 못 자는데 깨우지 마 깨우지 마 날 좀 내버려 둬 내버려 둬 오늘부터 난 호비영 미워할래요 되요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